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2007년도에 활동을 시작한 포스댄스 컴퍼니 추악의 7080 무대와 EDM 파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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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리 비웠거든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뒤돌아보지 마시고 네, 두리번 두리번 네네네네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러면 곧 또 저희 포스댄스 컴퍼니와 함께 신나는 EDM 파티를 할 텐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신나게 놀고 싶고 스트레스 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대에 앞으로 오시면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하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계속 푸쳐 핸섭 할 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다같이 푸쳐 핸섭! 네 손만 흔들면 됩니다 네 별거 없죠? 이렇게 놀면 됩니다 네 함성과 함께 마지막 하고 해보겠습니다 다같이 함성과 함께 푸쳐 핸섭! 네 그럼 음악과 함께 EDM 파티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놀고 싶은 분들은 다같이 무대 앞으로 다같이 무대 앞으로 자 갑니다 다같이 푸쳐 핸섭! 흔들고 함성과 함께 렛츠고! 저쪽 저쪽 뒤에 계신 분들 다같이 손을 흔들어 그렇지 간다! 힙합! 힙합! 다같이 포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너무 신나게 놀아서 음악도 깜짝 놀랐나봐요 다같이 Put Your Hands Up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겠죠? 다같이 Put Your Hands Up! 내려간다! 다시 한번! 한편과 함께 뛴 준비! Let's Go! 어서! 자, 이쪽만! Put Your Hands Up! 이쪽! Put Your Hands Up! 저 뒤에 계신 분들 다같이 Put Your Hands Up! 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자, 이 다음은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Samb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어깨 한번 흔들어 볼까요?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조금만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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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역시 짤막짤막하게 전달해드리라고 이렇게 음악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같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거 하면 뭘까요?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넷. 빠르게 다같이 시작. 그렇죠. YFC 갑니다. 자, 다같이 손목 푸시고 이쪽으로 네, 옆사람들에게 하트 준비하시고 옆사람에게 하트 쏩니다. 하트 발사 이쪽으로 반대로 발사 다같이 큰 하트 양손 머리 위로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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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같이 semble enda 한 번 더 자 마지막 20초 동안 옆 사람한테 다같이 사랑해 자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포스 댄스 컴퍼니였습니다 즐거우셨다면 함성과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 중앙속품 개막시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펼쳐진 행사에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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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